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삼성 SDI에 40조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제를 공급합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계약인데요. 포스코케미칼은 올해부터 10년 동안 삼성 SDI에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 양극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포스코케미칼은 지금까지 주로 생산하던 니켈과 코발트, 알루미늄 원료 기반의 양극제를 넘어 배터리 밀도와 출력이 높은 양극제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글로벌 완성차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 SDI를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또 한 번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삼성 SDI도 글로벌 배터리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게 됐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글로벌 양산 능력과 원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삼성 SDI와 장기적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SK온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과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2조 8천억 원을 투자 받았는데요. 여기에 5천억 원을 더 추가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SK온은 이렇게 모은 자금을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SK온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향후 1,900만 달러를 투자해 IT센터를 설립하고 또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지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날 밤에는 SK온이 미국 법인인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주정부와 약속했던 2,600명의 채용 목표를 2년 앞당겨서 달성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북미 생산 능력까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에서 디바이스 경험, 즉 DX 부분의 인력을 중심으로 다섯 번째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 DX노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노조가 출범했는데요. DX노조는 모바일과 가전, 영상 디스플레이 등 DX 부분의 인력을 주축으로 DX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개선 등에 힘쓸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DX노조가 별도로 설립된 것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업 부별로 실적 희비가 엇갈리자 성과급 지급액의 편차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2020년 5월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래 노조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조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보겠습니다. 바로 GS건설인데요. GS건설은 지난해 신규 수주액이 16조 원을 넘기면서 상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2조 원대, 영업이익은 5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 매출은 36%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14%가 감소했는데요. 다만 신규 수주는 2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GS건설은 보수적인 원가율 반영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신규 수주와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특히 신사업 부분의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달성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GS건설의 실적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